잘 보여요 백쌤님 감사합니다 자 갈게요 간만에 코옵이네 자 포지션 누구 올릴까요 지터랑 베이비루스 데리고 가야죠 오락님 누구 있어 지터랑 베이비루스 있어 지퍼 있나 오락님이 누구 있어 오락님이 제일 카드 나쁘잖아 빨리 얘기해요 그럼 일단 제가 다 했어요 그럼 제가 지터랑 루스 아 또 발끈하기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왜 이렇게 발끈해요 말 그렇다는 거지 또 또 발끈한다 또 조용히 할게요 죄송해요 많이 혼났잖아요 오락님 때문에 와이프한테 조용히 하라고 아니 체포먼 겹치잖아 3루 유격수 다 있는데 왜야 왜 하나 둘 아 겹치진 않겠다 지타도 있으니까 그럼 이대로 가죠 레디 오케이 고고 고고 오락님 레디 오른쪽 끝에 레디 레디 오락님만 레디 안 했어요 오케이 네 슈퍼님 안녕하세요 네 진추됩니다 제 아이디 아시잖아요 아니면 지금 그 이 경기 끝나고 파랑블로 친추 주시거나 아이디 적어 주세요 채팅창에 제가 이거 끝나고 친추해 드릴게요 저는 코옵은 그렇게 많이 안해서 지금 전판이 워낙 빡세여 갖고 제가 갈게요 네 아이디 제꺼 친추 하시거나 파랑블로 아니면 아이디 주세요 왜 상대편 레디 안해 아 짱 수비 셰프만 호흡은 저기 핵쌤님이 많이 하세요 핵쌤님도 유튜브 방송 하시거든요 아니야 바꿨어요 근데 이 상대방 왜 안 바꾸냐 빨리 눌러라 얘야 됐다 저는 좀 전에 랭크를 완전 빡게 매갖고 쏠랭을 체력이 안 돼요 쏠랭을 체력이 안 돼요 툴 피처 아니에요 두종 아 양쾌음이네 대기 세팅 안 바꿨다 이구장 짜증나는데 아 살짝 느렸어 죄송합니다 제가 뒷주를 못했네요 하하하하 요즘에 핵쌤님 오락님 그래도 이번판 넥이 많이 없네요 오락님 갑자기 랭이 많아졌나 오락님 아 오락님 뭐 하는 거예요 아 오락님 진짜 이런식으로 할 거예요 오락님 봤다 너무 느려 하하하하 자옹님 저는 키구해요 저는 키구합니다 오락님 경고야 어 빠따즈를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오락님 경고 아 오락님 수비 아 오락님 아니구나 핵쌤님도 경고 다 경고야 그냥 나만 아니면 돼 다 경고 어 오랜만이에요 나란히 어 나란히 섭섭하게 이렇게 자주 안 올 거야 어 내 넘버원 시청자가 이렇게 드난시하면 돼 안 돼 어 어 나 조만간 제주도 가 어 반성하고 있어요 이번엔 제주가 왔을 때 봅시다 어 경고야 자주 와야지 말이야 내 넘버원 시청자가 어 어 아 시차감 있었어? 너무 조용했잖아 야 봤어요? 예? 여러분 봤습니까? 이게 지금 제 불빠때의 현실입니다 오락님 반성하고 있어 빨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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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핵셋 님 거스트 자 이제 오락님만 남았어 어? 어? 오락님 만약에 여기서 산진 당한다 그러면 레드카드야 구멍을べ 하핫 지금 장난 아니야 몸쪽 바깥쪽 다 보여 예 오랑 님은 집합이에요 오랑 님 이건 삼진당하면 집합이야 아 오랑 님 진짜 오랑 님 옐로 카드 오랑 님 옐로 카드 이게 치는게 이렇게 어렵나? 예? 아니 치는게 이렇게 어렵냐구요 오랑 님 어 반성하고 있어요 빨리 어 그럼 맘 편히 쳐요 맘 편히 어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 우리 삼진은 당하지 맙시다 학생님도 경고 어 삼진당하면 경고해요 쟤가 왜야 오랑 님이 내 약 우리 삼진은 당하지 말아요 삼진은 흑생님 저기 사 님이 저희 단톡방에 모타 님 이시거든요 모타 님이 코옵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깐 저희 모타 님 좀 데리고 많이 해주세요 핵생님은 코옵 자주 하시잖아 지금 저 샨 아이디가 저희 톡방에 모타 님이예요 네 모타 님이 코옵 좋아하셔 저는 즐겨 하진 않고 모타님도 보통 11시 23시 쯤에 하시거든요 게임 하게 되면 아마 한 게임 정도는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대가 아니 제대로 쫓아갔잖아 이번에 중계 왜 이래 어 여기서 더 어떻게 외화 수비를 잘해 완전 중계 플레이 잘했구만 아니 저걸 어떻게 오랑 님 그건 어까예요 어까 그건 어까야 핵센 님이 핵센스 님 저희 톡방에 계시잖아 핵센스 님이라고 얼마 전에 들어오셨잖아요 어 세이비야 아니 오랑 님 내야 수비 뭐 한 거예요 어 오랑 님 또 경고 수비도 경고야 이거 도중에 멤버 체인지 되나요 모타 님으로 교체하게 어 우리 팀의 구멍이구만 오랑 님이 우리 팀의 구멍 자 정확하게 뿌리잖아요 저는 와 씨 말하다가 졌될 뻔했다 자 화이팅 아 핵센이 잘 던져요 빨리 뭐야 갑자기 왜 이래 1점은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네 갑자기 잘하네 자 화이팅 화이팅 이제 안 갈게요 자 우리도 골스처럼 분열하지 말고 으쌰으쌰 합시다 자 모두 화이팅 야 오랑 님은 집중하시고 주무시면 안 돼 오랑 님 어 오랑 님 주무시지 마시고 아 아 아 아 아 가 봐야 돼 오 아 아 이건 잡은게 잡은게 신기한걸 잡은게 괜찮아 괜찮아 아직 2회야 2회 핵생님이 선점을 찍으셨더니 너무 안일하게 플레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삭기인데 집중 좀 해주세요 오락님이 슬라이딩은 잘해 자 복수 갑시다 우리 토 키우고 할 걸 그랬나? 음성 할 걸 그랬나? 답답하시죠? 음성 하는 걸 깜빡했네 오랜만에 호흡 했더니 도대체 불빛대 차량 왔네요 아 너무 빨라 물이 나갔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3제는 안 나가잖아요 핵생님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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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 핵생님 화이팅 핵생님 화이팅 핵생님 화이팅 아 아까 오랑 님의 수비랑은 틀리죠 넘 Sin 화보 완벽한 수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톡 할 걸 깜빡했네 나이스 우랑님 잘한다 우랑님 우쭈쭈 우랑님 타격만 잘하면 돼요 타격만 잘하면 돼요 언제 바뀔 순으로 바뀌었대 아 또 불빨 때 보여줄 때 왔군요 바르다 아 초스 교체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광장이니까 초스 교체를 원하시면 도움 풀까요? 오케이 오케이 불펜 우리도 바뀌었으니 일단 풀고 ND 첫 off ring is fouled off well these guys do the great job book of just wait for the right pitch to come their way 잘 치네 까떡공을 밀어 잘 치네 까떡공을 마치고 까떡공을 마치고 까떡공을 마치고 까떡공을 마치고 Out 따뜻히 igkeit 에이린 힉슨의 플레이 1-1 나 이제 막 밀어자 봄 깁슨 봄 깁슨 들어오죠? 꽤 강한 게임이네 그들은 퀄리티 피치에 있는 것들 누군가가 있는 것들 누군가가 있는 것들 누군가가 있는 것들 봄 깁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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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빨리cież 봄 깁슨 동력 이정 사전 백쌩님 옐로 카드 이거 무실점으로 넘길 수 있는 기회를 내야지니 이렇게 해주면 투수가 뭘 믿고 던지겠습니까? 이거 두 분 다 안 되겠어. 우리 대타. 대타 하실 분. 대타 하실 분. 나 이렇게 플레이 못 하겠어요. 어? 아니 뭘 믿고 공을 던지라는 거야. 이거 제가 삼진으로 잡아야 되나요? 두 분 모두 반성하시고. 지금 공격하고 있어야 될 판에 말입니다. 이 분은 제 자책점이 아닙니다. 자, 화이팅! 자, 화이팅! 어, 어느샌가 벌써 오해예요. 어? 어? 잘 맞았는데. 타구 질이 틀리잖아요. 타구 질이. 에, 오랑님. 어떻게 된 거야? 어? 1,000점에 헥스님. 770점에 오랑님. 저, 660점에 저. 어? 제가 제일 잘 치고 있잖아요. 지금. 지금 버스 타려다가 기사가 됐어. 어? 딱! 나, 투수 교체 원하시면 말씀하시구요. 재가 웨야. 헥스사님. 아, 오랑님이.. 네야. 헥스스님이 투수입니다. 야 저 천점 아이콘 받고 싶다 나이스 어 이번에 우랑님 어려운거 잡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만 수비해 주세요 그럼 welcome 저의 수비는 완벽하죠 지마성급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오랑님이죠 벌레절레 아 오랑님 진짜 지금 일하면서 하고 있어요 어 나 집중해 줘 나 또 혼나겠다 이렇게 치라구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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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왈 간다 아 아 아 아 예 타구 질이 틀리잖아요 저랑 충 .. Yeah 우리의 희망 핵쇼님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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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지금 선수빨 선수빨 어? 선수빨 얘기할 거에요 지금? 어? 오! 옹! 오! 나이스! 야.. 역시 X-X님 자 이제 남문구는 오락님이야 자 이제 남은건 오락님 자 루스에요 이번에 지켜보겠어요 이번에 루스야 이번에 루스야 지켜볼꺼에요 내가 지금 아니 루스 같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저거 각도 한 30도는 되겠구만 결국 늦었다는거 아니야 배트스피드가 이제 카드빨 얘기하지마요 오락님 투구 투수교체를 원하시면 말씀하시구요 제가 내야 핵셋님이 왜야 제가 확인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오락님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정도 풀라인은 공에 밑둥을 친 거에요 발사각도 한 36도 봤어요? 어? 이런 수비를 해야지 이런 기마성급 수비를 아 잘 잡았다 이번에 저를 믿고 던지세요 자 한 점 잡을 수 있습니다 오락님이 투구는 잘한다 오락님이 투구는 잘한다 오락님이 투구는 잘한다 아니지 아니지 오락님이 투구 망 잘하네요 ㅎㅎㅎㅎ ㅋ 갈고 쓸 때 많이 갈고 놔야지 이런 날이 언제 또 오겠어요 저한테 나이스 자 3회 남았어요 역전 갑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상대방이 전제할구 쫄면서 던지네요. 나이스! 습니다. 덥다. 3.5대5봉인데 아쉽네요. 자 우리의 희망 오랑님이에요. 자 챗수만 파이팅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. 나 이제 빠따감 돌아오고 있어. 투수교체 원하시면 말씀하세요. 저는 일단 그냥 갈게요. 울렸어 울렸어 자 병살 병살 로치 나이스 어 이렇게 집중하니까 할 수 있잖아요. 잘하셨습니다. 나이스 더블플레이 이렇게 이렇게 집중을 해주세요. 제가 믿고 리듬의 투구를 하죠. 나이스 나이스 아니 역전의 발판이 준위가 너무 아픕니다. 더블플레이로 야구는 주세의 싸움 후루메의 싸움이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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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 좋았네. 자 저 동점자 주부플레이는 저네요 자 이제 오랑님이 한번 칠 때야 자 버드거 욕하지 마시고 오랑님 한번 칠 때라구요 어 버드거 94,70이면 좋구만 자 제가 역전 가겠습니다 자 집터 제 집터 3할 넘습니다 나이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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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걸 진짜 달리면 어떡해요 어 주부플레이 누구야 아 또 오랑님 오랑님 집중 안 하니까 에? 자 이제 텍스님 오랑님 집중하세요 집중 오랑님 집중 오 나이스다! 이거 홈 띌께요! 띌께요! 띌께, 띌께, 띌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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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습니까 여러분? 아 완벽한 주루플레이! 이건 내가 만들었다! 이건 안타보다 주루플레이 센스가 좋았어요 동의하시죠? 역전 갑시다 편한데 도로 한번 갈까요? 자 주루는 핵샘님과 핵샘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 핵샘님 집중 안 합니까 이거 이루루 떴어야죠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강백호 됩니다 강백호 에 강백호가 주루사 한 거랑 뭐가 틀립니까 이게 지금 아 강백호 얘기하니까 또 열받네 이거 동점입니다 투수 바꾸려면 말씀 주세요 지금 대기 중이니까 가니에랑 라그노 투수 핵샘님 제가 왜야 오락님이 내야 오락님이 내야 라는게 살짝 불안하지만 오락님이 자면 안돼요 어? 우리 이겨야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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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자 흐름 넘어왔어요 야구는 흐름의 싸움이죠 아 아 아 아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쫓아가면 되요 아 저건 상대방이 잘 쳤네 백돈인데 다시 한번 일정 쫓아 가봅시다 백돈 아 다녀시따 아이씨 알칸을 상단으로 던져? 아깝다 투아웃 남았습니다 투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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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오락님 매체 품은 이제 가드 탓할 수 없습니다 과연 오락님이 한건 할 수 있을지 네 저럴 줄 알았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아깝네요 자 우리 페인을 분석해 볼까요 자 자진납새 갑시다 자 자 페인분석 누구 때문이에요 어 우리팀의 mvp는 누구죠 저죠